. . 이것도 강의니까 또 룬 특성 보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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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사람은 또 그 법칙으로 따라간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빠른 구사여가지고 막 95년생이랑 94년생 서로 말놓으면서 친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법칙을 따라가면은 어 내가 막 지금 20살인 나도 막 70대 할아버지랑 친구가 돼 지금 당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어? 지금 나보고 어? 이광수 닮았지 근데 어? 이광수 이빨을 닮았네? 이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광수가 또 어? 이 녀석 누구의 또 코를 닮았네? 이러다 쭉 가다보면은 이제 막 어 별사람들이 이제 나 닮았다고 한다니까? 무기기 시작해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이제 강의식으로 해야지 이거 일단 라인전에서는 이거 라인전 조금 이득 보는 거는 이거는 이거 부시로 부시 이런 이거 이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다가 이거 빼두고 이렇게 들어가줘요 지금 아이야이야 이거 먹어주고 이럴로와 저 잡았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전면 없는 녀석 땡기면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선 이랭을 찍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인신을 걸어주는 게 멋집니다 여러분들 멋진 게 아니라 이득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플레이 해주면은 우리 원님 지금 봐봐 굿 캬 캬가 부스트시겠어 맥주 마실 때 그 소리에 그 시원함 시원함을 지금 내가 표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시원하단 거지 이거 봐봐 쓰레쉬 시원해 굿 사실 어? 아니에요 가자 우리가 탑 갈게요 아 나 근데 스펠업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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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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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밍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모빌 사는 건데 로밍 다니는 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원석 사시면 됩니다 자 신발이어서 요 아 어 예 끌었죠 이거 재밀 뺐으니까 이득이야 오케이 나이스 굿 으응 아 호통의 잔소리가 잔퀴죠 이거 뺐핑이야 이거 안 먹고 있네 저 랭가 왔거든요 이거 잡았어요 잡았죠? 나이스 굿! 이런식으로 로밍 다니면서 깔끔하게 플레이해주고 이거 좀 있으면 빵테온이 불로 먹으러 올 것 같거든요. 기다려봐. 이거 이거 방해해도 될 것 같은데 빵테온이 올 거예요. 여기 일단 덱이 타주고 봇 계속 미화 안 오네? 워낙에 가야겠다. 어? 그쵸? 여기 와봐. 기타부터 써라. 어? 어? 나 먹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먹었어요. 아... 타이밍 지리고... 안녕. 어? 나도 먹을 줄 몰랐어요. 아싸비오. 레벨 업. 레벨 조금 딸렸는데 이거 먹고 레벨에 올랐다. 얘 죽이러 가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무빙... 이거 각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무비 예측 각도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됩니다. 딱 여기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각 알겠죠? 저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이거 바로 가자고? 그래? 제 노전멸이거든요. 제 노전멸이거든요. 특성... 유튜브가... 아 이거 어떻게 알려드려야 돼? 저거... 나 잡았어 저거. 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 ㄲㅇㅇㅇㅇ... 죄송. 이거 신드라 안보이거든요. 신드라 안보이니까 이거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로 가주고. 렌가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게. 게임 터졌어 이러면. 아 이거 근데 스킵 쓰는지 모르거나. 이거 딱 해주고. 3, 2, 1. 여기 있다. 우린 죄잡자. 아하 각이 애매하네. 각이 애매해가지고. 애니... 아니 애니모빌 아니네. 그렉각도는 일단 여기거든요. 어 근데 좀면 안쓰네. 잡았죠? 이것도 맞아가지고. 다시 간다. 점멸이 12분 50초. 이것도 계산해주면은 또 제 점멸 타이밍 알아가지고. 또 그때 점멸 올리니까. 그때 점멸 그랩 예측해서 던질 수 있겠죠? 계산해줘가지고. 딱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피 맞아주고. 피전 2개 사주고 가자. 이거 지금 또 탑을 한번 봐요. 그리고 또 미드를 한번 봐요. 그러면은. 딱 탑 이 갱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탑을 가면은 일단 아니니까. 미드를 갈게요. 탑 갱을 못잡아요. 쟤. 점화도 없어가지고. 이제 죽이러 가자. 그리고 상대 레드랑 블루 젠 시간도 대충 알아야 되니까. 안에 알아 이거. 이거 알아요. 여기랑. 여기 와드해주고. 이러면은 블루 쪽 시야 다 가져왔죠. 저희가. 얘 알아요 근데. 저희 여기 있는거. 알아요 제이미. 근데 쟤 지금 노전멸이거든요. 이거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 바보 같은. 여기. 뚫었죠? 일단 빵태훈 저기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거. 이제 죽이러 가자 빵태훈. 이제 죽이러 가자. 고고고. 로키 도망가 좋고. 헤헤헤헤헤헤 너무 꺾었다 눈댕기 저게 빨리와 믿음에게 밀어 밀어 아 킬다파님 초콜릿 에루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초콜릿 터지고 게임도 터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초콜릿 에루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요새 초콜릿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 저런 분들이 있어서 걔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갈게 이거 죽이자 저 이거 그냥 이거 무조건 필킬이에요 어 어 쬐끔해가지고 어이씨 어이씨 야 교카가 떨어졌나 또 뒤로 가가지고 뭐 어쨌든 없겄나 이거 전혀있나? 아 나 마나가 없다 근데 내가 일단 몸은 되줄게 어? 어 알아서 하네 임형균 고추님 초콜릿 4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초콜릿도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가야지 이거 다음 안 나오네 다음 템으로는 그러면은 신발을 이거 올릴게요 이닛이 걸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아 근데 마나 관리가 좀 힘드네 약몰 중독자님 초콜릿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콜릿 정말 감사합니다 탑 한번 따자고 기다려봐 이거 블루 먹죠 이거 탑을 왜 따 이거 블루나 먹어야지 탑을 왜 이렇게 자 잠깐만 나 가고 있어 잠깐만 나 침 좀 얘 잡으려고 삼말리고 걸어왔어 제발 한입만 스탑핏 어 기구 이거 나 가져와서 걸어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저 불도 저 오동통한거 살 올라오네 잡죠 이거 이거 아무나 빨리 먹어 일로와 여기로 이제 빵테온 5초 안에 오거든요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누네 이거 보트 한번 또 가줄게요 피앵하도 아직 안있고 피앵하도 아직 안있고 여기랑 여기 와델기도 이러면은 상대 정글 위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징크스가 지금 전멸이 없어요 아깝이 도전멸이거든요 잡았어요 도전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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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했어요 이거 징크스 끌어줘요 이거 전멸이 빼주고 이거 나 안 죽어요 때로는 죽어주는 것도 너의 의견에 맞는 것 같애 도전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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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겁나 겁나 퍼펙트했는데 도전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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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뭐야 17개 중에서 16개 관여하고 있었어? 도전멸이 어 내가 이겼냐? 이제 18개 관여했네 도전멸이 어 내가 겁나 겁나 당하고 있었구나 도전멸이 센웨어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원딜이 좀 찰지게 잘하니까 에게 서포트로 좀 편하긴 해요 이거 이제 욕 나왔거든요 욕먹자 욕먹자 아 여허허허 괜찮아요 나 잡았거든요 이거 이제 육 먹어주고 쓸씨 영약.. 영약 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쓸씨 영약 그거는 상호형 밖에 못하지 그거는 못해요 그거 이거 안해봤어요 그거 용이랑 레드.. 아 지금 레드랑 블루 2분에.. 4분에..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좀 멀었다 고스트님 스티커라는 선물로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루비시아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는 미카엘 가줄게요 미카엘 가준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마나 관리도 되고 이거 딱딱 해주고 고스트님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어? 쟤네 게임 안하나? 하네? 다음판 영약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영약하라고? 가보고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아 너무 멀다 뭐 랭 가봐라 이거 먹어주고 뭘 랭 가봐라 끌어주고 얘 전맥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있던.. 있던 없던 시간에 일단은 저 상황이면은 전맥도 쓰겠다 숙박당해가지고 다음판 불행정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다음판 불행정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다음판 불행정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2대2 오프이네 둘 잃어버리죠 잃어버려 진짜 우리판 다 건문만 존나삼? 허허허허하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уже신course 하하 ㅎ 랭이가 짱 귀여워 간다 굿 막 먹자 냠냠님 스티커 두개 선물로 이거 서포터가 이검사합니다 나 좀 줘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어? 마이 수청이어서 우물가도 피 별로 안달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 무형님이 뭐라해? 브론즈잖아 요리야 브론즈 강퇴했습니다 브론즈 강퇴했으니까 싸우지마요 도편추방지가 짱이지 이거 빼자 위험해져 이게 조금 강의 이거 브론즈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브론즈 강의를 조금 이게 제가 그 유튜브에 브론즈 강의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한 플레이가 이런거거든요 유튜브에 그 브론즈 강의 있으니깐 그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겁니다 진짜 브론즈 실버 자살해달라고? 우리나라의 80%가 브론즈 실버인데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확 줄어 그런 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 중에 90%가 브론즈인데 나 지금 그램 바다가 좀 없어가지고 나 지금 그램 바다가 좀 없어가지고 남다네 오르가나 평타 평타로 귀여워다 나 마나없다 가슈팡세지로 빼주고 아 끝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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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